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썬 왕기초 문제풀이 오늘은 드디어 반복문으로 넘어올 차례입니다 반복체험은 자가진단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1부터 15까지 차례대로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인데 이 프로그램은 4문으로 사용을 해서 풀면 훨씬 더 쉽게 풀리겠지만 문제에서 와일문을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일문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num 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1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문을 작성을 하고 조건은 이 와일문에서 num이 플러스 1씩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1부터 2, 3, 4, 5, 6, 7 이렇게 숫자가 점점 증가할 건데 15까지 증가를 하고 멈춰야 되기 때문에 num 이라고 하는 숫자가 작거나 같다 15 라고 조건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16이 되는 순간 이 조건이 거짓이 되고 와일문이 멈추게 되겠죠 자 여기에 프린트 숫자를 한번 출력을 해주는데 출력을 할 때 세로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가로로 숫자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줄바꿈을 없애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를 1씩 올려 주게끔 num은 원래 있던 num 플러스 1이다 라고 식을 적어 줄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1부터 15까지 보기에서 처럼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주도록 할게요 100점 처리가 잘 됩니다 넘어가서 2번 문제 100 이하의 양의 정수가 입력이 되고 와일문을 이용해서 1부터 입력받은 정수까지 합을 구해서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용자에게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시작을 하니까 num을 int input으로 입력을 받아 줄게요 그 다음에 와일문에서 점점 1씩 올라갈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i라고 사용을 해서 처음에 1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의 합을 구할 변수도 하나 필요해요 이거는 sum으로 만들어 줄 건데 sum은 함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숫자들을 더해서 누적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값으로 0을 주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고 와일문을 작성을 해서 i라는 숫자를 1부터 시작해서 내가 입력받은 숫자까지 점점점점 올릴 거예요 그러다가 i가 num보다 더 커지면 반복을 멈추게 될 겁니다 이걸 조건으로 작성을 하면 i는 작거나 같다 num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일문 안에서는 이 sum에다가 우리가 만들어둔 i의 값을 하나씩 누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i의 값은 그대로이면 안 되고 한번 반복이 진행될 때마다 플러스 1씩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i는 i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처음에는 i가 1이고 sum에 0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i 값이 sum에 누적이 되고 i는 2가 되고 다시 2가 누적되고 i가 3이 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다가 i가 내가 넣은 숫자보다 더 커지게 될 때는 while문이 종료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합을 출력하는 거는 while문을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print sum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실행을 해서 입력 예시에 있는 10을 넣어보겠습니다 제대로 55가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python3로 제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처리가 잘 되죠 방금 했던 1번 문제도 그렇고 2번 문제도 그렇고 for문을 사용을 하면은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는데 for문 사용하는 거 while문 사용하는 거 둘 다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문제에서 while문을 사용해라 라고 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while문으로 풀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3번 문제 1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출력하는 작업을 반복하다가 0이 입력되면 종료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입니다 우선은 숫자를 하나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num에다가 int input으로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입출력 예시를 보면은 입력을 받을 때 number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while문으로 반복을 하는데 종료가 되는 조건을 살펴보면은 방금 입력했던 이 숫자가 0일 때 종료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while문을 작동시키는 참일 때의 조건을 생각해보면 이 숫자가 0이 아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num이 같지 않다 0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조건 부분만 헷갈리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안쪽에 들어가는 if문은 쉽게 만들 수 있죠 자 if 이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num이 0보다 크다 print 블라블라 그리고 else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때도 print 블라블라 해서 안쪽에 내용을 채워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출력을 했으면은 한 번 더 숫자로 입력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입력받는 부분이 if문이 끝났을 때 이어서 실행이 됩니다 코드가 완성이 되었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양수를 넣어보고 음수를 넣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을 넣어보겠습니다 0을 넣으니까 딱 종료가 잘 되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출을 해도 100점 처리가 잘 되겠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응용을 해서 이 부분 한 줄로 줄여보는 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if else 문을 한 줄로 줄이는 방법 if 블라블라 else 라고 적는데 가운데 부분에 조건이 들어가죠 지금 둘을 판단하는 조건은 숫자가 0보다 크다 작다 입니다 그래서 num이 0보다 크다를 조건으로 적어주고 if문의 앞쪽에는 이 조건이 참일 때에 반환할 값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양수라고 하는 글자가 if문 앞쪽에 들어가고 else의 뒷부분에는 조건이 거짓일 때에 반환할 값이 들어가니까 음수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프린트로 감싸면 곧바로 출력이 되겠죠 조금 길긴 하지만 이런 형식으로도 똑같은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잘못됐다고 나오네요 음 여기 제가 복사를 하면서 else까지 문자열 안에 넣어버렸네요 얘를 풀어줍시다 하고 다시 한번 복사해서 제출 100점 처리가 잘 되죠 오늘은 이렇게 반복 제어문의 자가진단 1번부터 3번까지를 풀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복 제어문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습니다 문제 양이 가장 많죠 그만큼 포문이나 와일문을 가지고 반복을 제어하는 게 코딩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반복 제어문은 100개 이상의 문제를 풀어본다는 마음으로 많이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